안녕하세요 고생많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닥사화할 100을 잡는 방법. 100을 잡는 급소. 과연 어디가 급소일까요? 급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젖히는 수는요. 100이 이어만 주면은 땡큐죠? 간단히 상공도로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100이 여기서 이어주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아 요수를 생각 못했다면은 100을 놓쳤죠? 아 이렇게 사는 수가 있어서 밑에서 단수 지는 수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런 데 치중하면 어떨까요? 이거는 뭡니까? 이어주고 아 들어오면은 아이고 이건 크게 살았는데요? 그러면 아 이것도 안되죠? 아 이건 치중은 말이 안되는 수구요. 그러면 여기서 급소 바로 여기가 급소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두면은 100이 따면은 연결되죠? 이어면 이렇게 상공도로 되구요. 여기서 이제 공도를 넓히는 수는 자 이때 어떻게 둘까요? 여기서 이거 있는 수는요. 비그로 살게 됩니다. 이어선 안되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까요? 예 바로 여기를 끊어야 됩니다. 그럼 100이 이거 딸 때 이렇게 환경으로 잡으면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요 형태에서는 요렇게 급소를 지정하는 수가 100을 깔끔히 잡는 요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서할 100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